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있어요? 네 캄보디아 말로 읽어주세요 2장 보니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근본을 보라 라는 메세지에요 근본을 보라 근본을 보라 근본을 보라 근본을 보라 네 어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머리가 아픈데 손이 낫는 약을 주면 잘못 준 약이잖아요 근데 머리가 아픈데 손이 낫는 약을 주면 잘못 준 약이잖아요 내가 지금 눈이 아픈데 그런데 자꾸 귀를 체크하면 문제를 해결 못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교회 한 군데를 갔어요 거기에 귀신들린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목소리를 내요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귀신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이 아줌마한테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귀신이 하지마라고 막 소리를 내요 찬송 부르면 하지말라고 막 고함 질러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제일 힘들어요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면치가 되고 하죠 앞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죠 AI의 시대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의미가 안 보인다는 의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의미가 안 보인다는 의미가 안 보이거든요 이 AI가 이제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일하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24시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겠죠? 그런데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 일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귀신 그런데 귀신 들린 아줌마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 캄보디아에서도 공포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 있죠? 어떤 거 보면 천정에도 막 붙어있고 귀신이 그런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있죠? 눈에 보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귀신은 아주 레벨이 낮은 귀신이에요 그 컴퓨터는 여기다 스무라 비닐이 높은 귀신은 자기를 안 드러내고 숨어서 일해요 진짜 레벨이 높은 귀신은 자기를 안 드러내고 숨어서 일해요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역사를 해요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역사를 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 귀신 들린 아줌마가 귀신일 때는 나보고 아저씨, 아저씨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목사님, 목사님 이 귀신이 30명은 했는데 호갓을 조금 다 뱀고 단 filament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확실하게 맞아요 그 미인디는erkt까지 그 귀신은 그 귀신이 죄의 육 bank. 그래, 한창 귀신가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아줌마가 그이니 소리로 두세 01 다과의 요리의 철 그럼 수리를 더 Pom 공원하고 너뻔 이 귀신이 아줌마가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근데 너무 피곤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 안 보내줬거든 그래서 귀신도 힘든데 이 아줌마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이제 집에가서 좀 쉴게요 하더라구요 근데 내가 눈을 딱 보니까 이게 다시 귀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었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웃었어요 내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쉭 웃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 귀신이지? 물어봤어요 너 귀신이지? 너 다시 지금 귀신이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 이 아저씨 정말 포기 안하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 이 아저씨 정말 포기 안하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귀신이 되어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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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 생각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금 불편하고 힘든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사단의 속임수가 아닐까? 우리는 복음 받을 때 다 받았잖아요 더 필요한 게 없는데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다? 사단한테 속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어려운데 억지로 싸우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사탄하고 직접 싸우면 여러분 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못 이기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절대로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미 사탄한테 이겼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수 있어요 벌써 이긴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허가 철우 다이정 만체를 하고요 사탄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안 싸울까? 사탄인지 모르니까 눈에 안보이니까 안싸우는거에요 여러분 생각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 마음을 한번 봤어요 사탄이 나를 얼마나 속이려고 안좋은 생각을 집어넣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사탄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24시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불신앙 여러분이 그걸 알고 싸울려고 하기만 하면 사탄은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하고 24시 싸우는 영측 싸움을 하세요 여러분 걱정되는 일 생긴다 사탄이 불신앙을 준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탄을 이겨야되요 24시 그래서 우리가 해야될거는 24시 기도에요 사탄한테 안속도록 그래서 영측 싸움은 사탄한테 안속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번주에 이 싸움을 꼭 승리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의 문제를 보세요 지금 현재 세상의 문제를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재앙 속에서 살아요 사람들이 전부 재앙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저주받아요 그리고 운명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캄보디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캄보디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캄보디아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 잘 알아야되요 왜 우리집에는 자꾸 재앙이 올까 왜 우리집에는 자꾸 재앙이 올까 왜 우리집에는 전부 알콜중독이 될까 왜 우리집에는 전부 알콜중독이 될까 왜 우리집에 도박을 하러 다닐까 왜 우리집에는 자꾸 귀신 들린사람이 많이 나올까 왜 우리집에는 자꾸 귀신 들린사람이 많이 나올까 이게 지금 현장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다른데 있어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계속 섬겨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절해요 그 계속하면 이 귀신이 와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자꾸 저주가 오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제일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탄의 자녀,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운명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운명? 운명이란 말인지 알아요? 운명이란 말 알아요? 울산 들려요 울산?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이란 말 알아요 운명? 네 이 운명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운명 속에서 태어나요 사람은 운명이란 말인지 알아요 여기에 갇혀 가지고 살아가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집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와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사탄이 여러분을 운명이란 데 집어넣어 놓고 노예로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평생 거기서 몸 빠져나와요 왜 나한테 안좋은 일이 생기냐 왜 나한테 안좋은 일이 생기냐 이 세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이 제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재앙도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재앙도 해결돼요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진짜 원인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내가 해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한가지 줬어요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죄를 씻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이에요 사탄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가지를 해결하는 일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누가 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의사가 내가 의사하고 싶다 해서 의사 됩니까 자격이 있어야죠 자격 아무나 그리스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 사탄을 박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거죠 그때부터 우리 집에 있는 재앙 저주 운명이 끝나는거에요 그때부터 우리 집에 있는 재앙 저주 운명이 끝나는거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난다 우리 부모님 문제에요 아 우리 자녀들이 문제에요 아 그 사람이 너무 술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문제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문제에요 눈에 안보이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도 끝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근본을 보라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을 보세요 그러면 답은 딱 하나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끝이에요 끝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스크래비쩍 내게 되면 또 그러면 내가 영적인 싸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영적인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힘 해 준 것 두 발검 남네 그럼 이 힘으로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만드세요. 시간 책을 읽으려면 책을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은 많이 사봤자 시간이 없으면 책을 못 읽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근본을 보고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근본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정확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충만하시니 오늘 문제의 근본을 보며 영원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캄보디아 사명자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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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